참 그 신기하네요.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멸치 똥 빼는 이야기 영상 올려드렸었잖아요.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. 하여간 그 멸치 그 똥 뺄 일까지는 아니어도 꼭 그 멸치를 우리가 손으로 만져야 합니다. 그러면 그 재수 좋은 일이 꼭 생깁니다. 우리가 멸치를 또 그냥 그 풍어의 상징이라고 사람들이 그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.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. 어제 제가 그 5월 그 종합소득세 자료를 그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면서 마음속으로 이제 뭐 다음주 중반쯤 뭐 마무리 되겠거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는데요. 한 그 두세 시간 지나니까 그 불이 나게 그 전화가 온 겁니다. 그 다 마무리 됐다고 말이죠. 그러면서 뭐 이런 일도 다 있네요. 수수료를 제가 그 뭐 깎아달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요. 요즘 뭐 밖에 나가면 떨어지는 것 없잖아요. 자고 나면 뭐 다들 그 올라가는 그런 세상인데요. 제가 그런 말 그 하지도 않았는데 그 10만원이나 그 덥석 그 미리 말이죠. 깎아주는 겁니다. 시간 아껴주는 선물, 비용 절감해주는 선물을 그 앉은 자리에서 받은 셈이 된 거죠. 여러분들께서도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아주 좋은데요. 이 중요한 그 돈과 관련된 또 거래라든지 어떤 계산과 관련된 또 그 투자와 관련된 그런 일들. 또 어떤 그 재정적인 그 일과 관련된 그런 일들. 또 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일들 있죠. 또 뭐 대출과 관련된 뭐 은행 일들이라든지 뭐 금전적인 그런 모든 그 일들. 이런 일들을 앞두고는 꼭 그 손으로 이 멸치를 만질 일을 만드십시오. 제일 좋은 건 그 멸치 그 똥을 빼서요. 그것도 그 손으로 직접 집어서 그 고추장에라도 찍어 먹는. 그런 그 풍수 동작까지 그 이어지게 되면. 이때는 그 뜬구름 잡는 그런 풍수 적용이 아니죠. 굉장히 그 사주체의 주인인 그 구체적인 그 특정인의 그런 동작으로 연결이 된 거니까요. 그때는 또 오행이 부여된 그 우리 손까지 동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. 굉장히 그 능동적인 그 돈에너지 즉 화폐에너지를 그 잡아 끌어당기는. 그런 그 유익한 그 풍수 방법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. 또 그런 시기에는 여러분들 그 시험 날짜 잡혔을 때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그 미역국 끓여주지 않잖아요. 그래서 미역국 같은 거는 그 피하시고요. 그때는 주로 그 뭘 싸서 먹는 음식이 참 좋습니다. 그래서 쌈 음식 또 만두도 물론 좋고요. 또 길게 길게 또 돈이 그 이어져서 들어오는 그 암시를 주는 그 국수 이런 걸 그 개뜨려 드시면. 이때 또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직접 그 체감할 재수 좋은 그런 일들. 돈복 들어오는 그런 일들. 이런 일들이 꼭 반드시 생긴다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